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 테크닉은 이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하기입니다. 지금 다른 색조 메이크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피부 표현만 마친 상태예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콤팩트 파운데이션 이 두 제품을 같이 사용했어요.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 사용하기 전에는 스킨케어 후에 썩크림 하나 정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콤팩트 사이에 컨실러로 잡지를 살짝 가려주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사용했는데요. 그래도 자연스럽고 가벼워 보이는 이런 피부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니까 아침에 피부 표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하기 메이크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전체에 썬크림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썬크림을 발라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랑콤의 땡미라클 501 제품이에요. 이마, 볼, 코, 인주, 턱 이렇게 골고루 손으로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랑콤의 스펀지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스펀지가 굉장히 통통해서 통통하고 커서 사용하기 편하고요. 굉장히 매끄럽게 발리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피부 결대로 파운데이션을 펴발라주고 그 다음에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해주시면 스펀지 자국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살짝 매트하게 마무리된답니다.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컨실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이나 잡티를 가려볼게요. 이런 쓰리 컨셉 아이즈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려주겠습니다. 바비브라운 터치업 스틱 제품이고요.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살짝 보이더라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만 커버해주는 것이 좀 더 피부가 좋아 보이도록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유분이 잘 올라오는 피부라던가 좀 더 커버력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팩트로 마무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탱미라클 파트입니다. 이 제품 역시 501 컬러 제품이에요. 이 스펀지의 경우에는 한쪽 면은 일반 스펀지와 같은 면이에요. 그리고 한쪽 면은 부드러운 벨벳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펀지로 제품을 덜어서 얼굴에 살짝 발라준 다음에 이 벨벳 면으로 부드럽게 펴주시면 돼요. 이 스펀지 면으로 제품을 이렇게 저러면 준 다음에 피부 결방형으로 바깥쪽에서 살짝 문질러주시면 이렇게 발려요. 이렇게 발리고 이제 돌려서 벨벳 면을 사용해서 이 바른 면을 펴주면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면 된답니다. 보면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쪽 면이 이쪽 면이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벨벳 면을 사용해서 그 방향으로 가볍게 펴찔라주시면 된답니다. 제품을 너무 많이 두드리실 필요는 없고요. 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벨벳 면을 덜어서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뭉치지 않고 발릴 수 있어요.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immer도 결대로 살짝살짝만 문질러주면 이렇게 팩트를 했는데도 무거워 보이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살짝 남아있는 그런 가볍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눈두덩 같은 경우는 아이메이크업을 한다면 생략하셔도 되고요. 좀 더 유분기 없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 이 스펀지 면으로 꾹꾹 눌러서 마무리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완성입니다. 팩트까지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느정도 커버력도 있으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게 피부가 연출되었어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팩트를 다같이 사용해서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소량씩만 사용해주면서도 어느정도 커버력 있고 자연스럽고 촉촉해 보이는 피부로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방법 맘에 드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메이크업 동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